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 궁금한 점들 많을 텐데요. 이 3인 3색 작전 타임이 3명의 매니저들에게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열어볼까요? 네, 의료 관련주, 주도주 되나?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원 매니저의 답변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의료 관련주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주도 섹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모두 올라가면서 지수를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텐베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도주라고 하면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섹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1등주가 거래량이 5천억에서 1조 원 이상 터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한 1, 20개 정도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움직여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주도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로봇이나 반도체나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격 의료 관련주가 그렇다면 못 가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원격 의료 관련주는 주도 섹터가 아니라 주도 테마주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전도체나 그다음에 원격 의료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관련 예를 들어 전쟁 이슈가 나오면 유가 관련주가 급등하듯이 이런 쪽으로 이제 따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충분히 주도 섹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주도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주의 단기성 테마로 우리가 집중해보자 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계속해서 함께 열어볼까요? 네. 자, 한번 보면은 초전도체 테마의 끝은 이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창원 매니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대감만 있는 투기 테마다 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이 상승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 델타테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정확히 10배 올랐습니다. 텐베로가 나왔어요. 거기에 파워로직스가 따라갔었고요.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가 조정을 보이는 동시에 선암이나 그다음에 덕성, CCS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떤 팩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초전도체가 만약에 진짜라 하더라도 50년, 100년 후에나 상용화가 될 수 있는데 그 50년, 100년 후에 기대감을 현재 땡겨서 10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초전도체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다라고 밝혀져도 저는 이미 10배가 오른 종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냥 개인들이 몰리면서 밑에서부터 매집했던 메이저 수급은 차익실험 포지션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전지 로봇 섹터가 좀 지지부진할 때 이쪽으로 보통은 이제 그 수급이 몰려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단기 트레이딩성 수급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전도체 물론 지금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지만 어떤 장기 보유보다는 구간, 구간별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 이질만 하면 계속 나오고요. 한번 등장하면 또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함께 대응해보자고 답변해 주면서 오늘의 질문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원의 타픽 리뷰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이 델럭시아 SM, 비트코인 대장주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소폭 쉬어가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도 거래가 되는데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네, 이제 제가 물려도 대장주의 물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거의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2021년 정고점 박스권 매물대를 앞두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승 추세가 가다가 약간 횡보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이 급등해야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있는 겁니다만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또 주말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글로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평일에는 주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또 매매를 계속 또 해야 되니까 주말에 좀 코인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또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상 코인 시장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매물대에서 조금 행보할 수는 있지만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코인 관련주는 오늘은 쉬지만 또 다음 주에 주말에 좀 급등하면 월요일날이라도 좀 갭이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주말에 거래가 더 활발하고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계속 기대감 가지고 다음 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뷰 종목도 함께 볼까요? 한농화성인데요. 2월 6일 매수 이후 벌써 저에게 10%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고체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극재보다는 LFP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LFP 간다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정고체, 삼성 SDI가 고객사에 지금 샘플을 납품했죠. 그래서 한농화성도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수화학도 관련주고 레이크 머트리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폐배터리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화성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또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매지픽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성일아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매니저님.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는 2차전지 주요 섹터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로 오는 섹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오늘도 보시면은 전구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에코엔드림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지금 초전도체도 그 안에서 수납매가 돌잖아요. 오늘도 어떤 초전도체는 지금 신성될 때니까 파워로직도 급락하는데 다른 거 올라오고 로봇도 로봇대로 따로따로 가고 반도체도 그 안에서 계속 수납매가 돌아요. 오늘도 다른 반도체 안 가는데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같은 차량용 반도체가 잘 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차전지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납매가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후속 타자가 저는 폐배터리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일아이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코발트 리튬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워낙 바닥을 지금 많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워낙 바닥이고 이쪽은 별도로 이제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쪽으로도 분위기가 또 붙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6.22% 상승했죠?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수납매가 돌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매집주로 갖고 나온 거는 그만큼 저점이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정말 저점이에요. 정말 저점이네요. 네, 그래서 좀 안 볼 때 지금 이제 2차전지 보면은 TCC 스틸이나 오늘 캠트로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그 다음 급등을 노리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팔 사람 다 팔고 바닥 찍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다음 급등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종목까지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는 급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급등 픽 지금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애플 폴더블폰 관련주인데요. 바로 파인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이 삼성 폴더블폰에 이미 힌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애플에도 납품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에 이어서 다음 신제품으로 현재 폴더블폰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폰을 접는 하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접는 현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도 현재 저도 이제 갤럭시 폴더블폰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갤럭시 탭을 접는 방향으로 접는 방향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애플이 시장의 IT기계의 혁신을 좀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삼성이 먼저 폴더블폰을 내놨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하이와 오포까지 이제 폴더블폰을 내놨는데 애플은 좀 시장을 확인하고 좀 뒤늦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시장성이 좋고 대중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애플이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이 이제 앞으로 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넴텍은 힌지 점유율 95%. 지금 이제 태블릿 PC 게임기 폴더블폰 도입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로도 이제 묶이는 종목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급등하면 애플 폴더블폰 쪽으로 왜냐하면 비전 프로가 지금 나온 다음에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추월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버크셔 해설웨이의 지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인데 지금 머랜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의 CEO가 팀쿡인데 팀쿡이 원래 스티브 잡스 있을 때 재무 파트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매년 매년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월급 사장에서 잘린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프로 나왔으니까 폴더블폰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해요. 애플 입장에서.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를 앞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과 화웨이도 걸어갔던 이 힌지 시장 폴더블폰 애플도 걸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보시면 파인엠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래량이 터지면 정고점 돌파하면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윗고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갭을 띄워가지고 뚫거나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거래당 붙으면 다시 돌파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를 여기 이제 직전고점 매물대를 막고 지금 윗고리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돌아서라도 다시 갑니다. 그래서 파인엠틱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또는 시간 외에서도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파인엠틱.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 탑픽 종목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또 이창훈의 탑픽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4시에 무방까지 함께하면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4시에 공개 방송이 있고요.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밴드에 여러분들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 계속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의 순환매,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2차전지, 여기에 원격 진료와 또한 지금 또 초전도체까지 전망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각 섹터별로 대장주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종목들이 하나씩 순환매가 일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창훈 매니저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원의 탑핵이었고요. 계속해서 조기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